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짜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4건 중에 3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에 검찰에서 추가로 분리기소한 백현동이라든가 위증교사 사건 역시도 병합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병합심리가 진행될 경우에 이재명의 재판은 1심 선고에만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한 사건까지도 왜 묶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병합심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건들을 묶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 한 재판부에서 이 사건 저 사건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더 문제는 병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심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선고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병합되어 있는 사건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싹 다 흩어본 다음에 한꺼번에 판결을 때리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묶여 있으면은 당연히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도 판결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오늘 법원에 따르면은 검찰이 최근에 분리기소한 백현동 사건하고 위진교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다가 배당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넘겨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장동이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혐의가 굉장히 방대하고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을 보면은 대장동 사건이 무려 200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50건 성남FC 사건은 400건으로서 총 20만 쪽에 달하는 이런 사건 기록을 재판부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고인도 100명에 육박을 해서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에 1심이 나오기는 커녕 차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사건을 갖다가 엮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그냥 사실상 판결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검찰 측에서는 백현동하고 위증교사 사건을 넘기면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별도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은 백현동이라든가 대장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해당 사건은 이재명이 백현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재판에 출석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부탁을 한 육성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지난번 영장심사를 받을 때도 유창훈 판사마저도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소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사가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하고 아예 성격이 다르고 수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단독 재판으로 넘기는 게 맞고 단독 재판으로 넘길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굳이 복잡한 사건에다가 이 사건을 덧대어 붙이는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좌파 진영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사건이라든가 윤미향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라든가 최강욱 사건에서 보여줬다시피 본인들의 이득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조국 재판 같은 경우에도 1심 판결 나오는데 거의 한 3년 걸렸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판결이 난 것이 최강욱 사건인데 최강욱 사건도 한 거의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에서 더욱더 골 때린 것은 선거법 재판인데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지만 이재명의 재판은 지금 이게 1년 1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더욱더 골 때린 것은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 이게 절반도 채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해당 사건만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 사건 하나만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김문기 씨와 관련된 이 사건 말고도 이재명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해서 자신이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허위 주장을 한 사건도 여기에 엮여 있어가지고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지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아예 대놓고 재판을 지원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게 지금 2주에 한 번밖에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고 중간에 이재명이 한 번씩 아프다고 빠지고 단식한다고 빠지고 국감 있다고 해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재판이 한 번 지연될 때마다 한 달 지나가는 것은 1도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혐의 하나당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2주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만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로 이러다가 차기 대선 때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으며 혹시라도 이재명이 차기 대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이재명의 재판 관련해서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은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이재명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방탄에 이어가지고 재판 지연 전략까지도 지금 저쪽 진영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로 보고 있으면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아직까지는 사건이 완전히 병합이 되었다라고 판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사법부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 면제부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